안녕하세요. 권혁준과 함께하는 성공 취업 X파일. 오늘은 롯데그룹의 대표 금융자회사이죠. 바로 롯데캐피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롯데의 캐피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롯데캐피탈의 기업 분석 및 면접 기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분석 가볼까요? 자, 설립일은 1995년 11월 28일 되어있고요. 대표는 박송완 대표입니다. 매출액은 2017년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9,100억 원 정도 했고요. 영업이익은 1,500억 원, 단기순이익은 1,100억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인원현황 같은 경우는 433명, 이거는 2018년도 반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삼았고요. 평균 연봉은 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사이, 이 정도 평균 연봉에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회사의 명칭, 바로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다라고 표기를 하고요. 설립일자는 95년도 11월 28일에 부산 할부금융주식회사로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원조라고 말씀드리겠고, 2000년도 3월 14일에 현재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사명이 되었죠. 그러니까 법인명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회사, 롯데캐피탈 이런 분도 있고요. 정확하게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다. 중요치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들어갈 회사니까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본사는 바로 테헤난로에 위치하고 있다고 정리를 해보겠고요. 주요 사업 영역이 나옵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내가 들어갈 직무, 내가 어느 과에서 무엇을 할지. 할부금융, 리스금융, 가계자금대출, 기업자금대출, 할인어음, 팩토리 이렇게 있는데 좀 볼까요? 사실 보면 꼭 주요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지만 도서, 출판, 렌탈업, 경영지도 이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보진 않고 할부금융이 대표적인 직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요 어떤 사업 영역만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 확인했고 그다음 가보시면 지분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우리가 강의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지분구조인데 교수님 지분구조 우리가 면접 보는데 지분구조 알아야 되나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지만 또 면접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거든요. 먼저 지분구조를 봤더니요. 롯데호텔이 39%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호텔이 바로 롯데캐피탈의 지분 39%를 가지고 있다. 롯데지주가 2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써져 있죠. 공정거래법에는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 금산분리죠. 지주회사가 손자회사로 둘 수, 지주회사나 손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소유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롯데카드와 롯데캐피탈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19년 10월까지 매각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좀 아이러닉합니다. 여러분 롯데캐피탈 들어가시려고 이 방송 보고 계시고요. 내가 여기서 면접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지금의 업계상 지금 롯데지주는요. 매각을 해야 할 타이밍이거든요. 롯데카드랑 롯데캐피탈을.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갈 회사 어떻게 되겠어요?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교수님 저 이직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뭐 물론 지금은 취업이겠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이직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꽤 있으세요. 물론 저도 이제는 회사 다닐 때 헤던팅 통해서 업계를 이전을 했습니다. 이직을 했죠.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의 이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다녔던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이제는 인수합병 되는 케이스도 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다녔던 회사가 다른 곳으로 또 이직 자연스럽게 이직하는 효과가 일어나겠죠. 뭐 좋은 회사로 더 인수합병 되면 좋겠지만 또 나쁜 회사로 또 인수합병 되는 경우도 있는데 롯데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인수합병이 된다면 금방 좀 이따가 제가 얘기할 어떤 이런 회사로도 이직을 할 수가 있다. 자연스럽게 인수합병 되면서 자연스럽게 회사가 옮겨갈 수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좀 가지고 놔뒀는데 롯데지주가요. 롯데카드의 93%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요. 롯데캐피탈의 25%의 지분율을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매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이래요. 사실 첫 번째로는 인터넷 은행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인터넷 뱅킹, 인터넷 은행이 탄생한 이후에 좀 걸릴 때 뭐냐면 카드 회사를 아니면 캐피탈 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카드 회사 같은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BC카드라든지 아니면 다른 카드사에 위탁 업무를 주면서 이걸 영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인터넷 은행 입장에서는 롯데카드나 롯데캐피탈 이런 어떤 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롯데캐피탈 입장에서는 넘길 때에 회사를 넘길 때에 말고 패키지로 넘기고 싶어합니다. 카드 회사 넘길 때 롯데캐피탈도 같이 사가라. 그러니까 만약에 1번의 시나리오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롯데캐피탈 입사를 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만약에 1번 시나리오 움직인다. 그럼 여러분 K-뱅크나 말 그대로 카카오 쪽으로 자연스럽게 또 이직하는 효과도 일어날 수 있겠죠. 뭐 이거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있죠. 아예 타 회사에 매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은행업들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롯데 물산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볼까요. 롯데 호텔이 롯데 물산을 소유하고 31% 갖고 있죠. 그러니까 롯데 물산을 활용해서 롯데 카드와 롯데 캐피탈을 소유합금 되는 거죠. 만약에 롯데 물산이 이걸 단독적으로 사기에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모펀드랑 같이 묶어서 들어가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교수님 소 아시잖아요. 교수님 이게 왜 중요하죠. 면접 보는데 이게 왜 중요해요. 잘 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 롯데는 이거를 다른 회사에 매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롯데 물산을 통해서 이걸 소유하고 싶어 할까. 사실 편법은 아닙니다. 법은 위반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서상 국민 정서상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구조예요. 하지만 무리수로 두더라도 왜 롯데는 이거를 갖고 싶어 할까. 왜 그럴까. 이게 바로 기출문제 1번의 어떤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출문제에 이런 문제 나왔어요. 롯데캐피탈의 장점은 무엇인가. 뻔한 거지만은 사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알고 요거랑 이제는 현재에 대입될 수 있겠죠. 첫 번째 왜 롯데는 롯데캐피탈 롯데카드를 팔고 싶지 않을까. 첫 번째 롯데그룹이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캐피탈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롯데 입장에서는 팔고 싶지 않죠. 왜? 롯데그룹은 전통적인 뭐예요? 유통업이에요. 우리나라의 양대 유통업이 어디예요? 롯데와 그렇죠. 신세계죠. 뭐 앙습관계죠. 두 그룹이 바로 우리나라의 유통을 자유자하고 있는데 롯데그룹이 뭐 회사가 전통적으로 유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캐피탈 할부금융이잖아요. 할부금융. 그러니까 살 때 B2C 모델에서 봤을 때 소비자들을 뭐 하나요? 뭐 일시분도 낼 수 있겠지만 신용카드로 할부를 굵거든요. 또한 뭐예요? 대출도 받기도 하죠. 신용알부 리스 등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롯데의 유통사업과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 이건 팔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뭐다? 롯데캐피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두 번째 롯데 백화점과 롯데 마트 등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매출 전표로부터 빅데이터 여기가 포인트죠. 빅데이터 등을 외부에 넘겨주기란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 롯데 입장에서 왜 그래요? 아까도 같은 맥락이지만 여러분 가장 무서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 아니면 업종이 뭘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나요? 그렇죠.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신용카드를 긁을 때 그렇죠? 제가 신용카드를 긁을 때마다 소비를 할 때마다 뭐가 체크돼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아니면 무엇을 샀는지까지 파악이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빅데이터입니다. 이 빅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바로 롯데 카드 롯데 캐피탈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롯데 백화점과 롯데 마트 등을 이용하는 매출 전표 같은 거 이런 빅데이터 맞물려서 신용카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를 다른 회사한테 넘겨? 롯데 입장에서는 넘겨주고 싶지가 않죠. 당연히 세 번째로 롯데 카드 없이 롯데 멤버스만으로 사업적 시너지 및 활용도가 떨어진다 또 고민거리가 있죠. 사실 롯데 멤버스는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멤버스 가지고 롯데 멤버스를 가지고 실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카드의 빅데이터만큼 따라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 입장에서는 롯데 멤버스 이거 가지고는 힘들겠다라고 해서 사실 넘겨주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럼 뭐다? 이게 바로 롯데 캐피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라고 우리가 포인트를 짚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면접에 들어가서 알면은 자소서 쓸 때나 롯데 캐피탈을 지원했을 때 장점이 뭐니? 특장점이 뭐니?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이 들어온다면 현재의 이슈와 맞물려서 과거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롯데 캐피탈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롯데 캐피탈이 가지고 있는 이슈와 맞물려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친구가 롯데 캐피탈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우리 회사의 장점을 알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장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가볼까요? 롯데 캐피탈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요약 설명 임팩트하게 준비했습니다. 롯데그룹의 계엄 회사로서 그죠? 할부금융 리스금융 팩토리금융 할인어음 운영자금 대출 가계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미 건전한 여신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금융회사다. 그래서 할부금융은 뭐야? 부동산, 자동차, 기타, 내구제 리스금융은 뭐야? 금융리스, 운용리스 팩토리금융은 채권이겠죠? 어음채권 할부채권 확정채권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점유율은 18년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할부금융사 금융자산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산업분석 잘 들어가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할부금융이란 무엇이냐? 이게 메인이잖아요. 사실 캐피탈 회사의 메인인데 할부금융이 주택,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내구 소비자를 취득하는 소비자에게 취득 자금 및 취득 자금을 생산 판매자에게 선지급하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뭐야? 할부죠. 선지급하고 대신에 뭐예요?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한테 약정기간 동안 취득금액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할부의 개념이죠. 근데 이게 써져 있죠? 98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할부금융업 시설대업, 리스업이죠. 신용카드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이 여신전문금융업으로 통합이 되었다. 그럼 우리가 여신금융업을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리스 할부금융회사가 이러이러 있다. 보이죠? 벤츠, 도요타, 폭스바겐 나오죠? BMW 뭐예요? 자동차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캐피탈 회사들 이런 데 또 바로 리스 할부금융사겠죠? 이게 산업으로 본다면 한 44개 정도가 있다. 여러분이 들어갈 회사들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롯데캐피탈 준비하시는 분들은 매번 말씀드립니다. 같은 동종업계를 알아야 내가 가야 할 길이 뭐가 많아요? 출구가 많아지고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한 곳만 보면 뭐예요? 신장이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어떻게 해요? 여러 번 면접 보고 이러다 보면 쪼그라들어요. 하지만 뭐예요? 이렇게 많구나. 내가 가야 할 회사가 이렇게 많구나. 제가 여러분의 눈을 확 트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신용카드사 당연히 여덟 군데 있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용카드사들 신기술금융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인베스트먼트죠. 보시면 제가 빨간 줄을 그어 왔는데 KT인베스트먼트 NHN인베스트먼트 YG인베스트먼트 이렇게 있잖아요. YG인베스트먼트 그렇죠? 여러분이 아마 미리 짐작한 대로 YG엔터에서 자회사로 만든 투자회사입니다. 그래서 YG인베스트먼트도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게 한 34곳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런 것도 한번 문을 두드려 본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것만 잠깐만 짚어드릴게요. 이거는 할부금융 취급 잔액인데 포인트 보셔야 될 게 자동차 볼게요. 2000년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3조 1000억 원도 있다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17년도까지는 어떻게 자동차 할부금융 취급 잔액이 무려 27조입니다. 17년도 기준을 말씀드리면 뭐예요? 쭉 화살표대로 내려보세요. 엄청나게 금융이 커졌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하면서 자동차 구매 욕구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 다음 비싼 자동차 많이 나왔죠. 고급차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뭐예요? 할부금융 취급 잔액이잖아요. 굉장히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자동차 할부금융 잔액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사실만 우리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그냥 상식상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롯데 면접 포인트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뭐 앞에 부분에 산업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롯데 캐피탈에 대한 뭐 기업 분석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기출면접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또 중요한 게 롯데 캐피탈이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롯데입니다. 롯데의 특징이 뭐냐? 구조와 면접이에요. 구조와 면접.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구조와 면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아셔야지만 롯데 면접 잘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구조와 면접이 뭐냐? 처음 들어보셨다라면 이제 이제는 뭐 취업시장에 오신 우리 새내기 대학교 갓 졸업하신 분들 수 있고요. 아마 구조와 면접 많이 들어보셨분들은 뭐 여러 번 면접을 이제 시도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와 면접 정확하게 아셔야 되거든요. 질문의 내용과 방법 지원자의 답변 유형에 따른 후속 질문과 평가 점수가 시나리오로 이제는 정해져 있는 거죠. 자 좀 더 볼까요? 지원자의 학력이나 자격증만으로 알기 어려운 지원자의 인성과 잠자된 역량 돌발 행동 등 방대한 부분을 파악하는데 매우 용이하다. 어떤 면접관이 들어가더라도 같은 질문을 하고 동일화된 기준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면접관의 주관에 어떤 주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실 저도 그래요. 우리 학부생들 이제는 중간고사나 기만고사 볼 때 사실 저는 그 주관 어떤 교수의 주관적인 느낌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객관식으로는 문제네요. 그래서 정말 친구들이 좋아하는데 말 그대로 주관적인 어떤 개념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평가 잣대가 달라지니까 이게 평가가 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구조와 면접이라는 게 이제는 2000년도 이후에 굉장히 뭐 공공기업 중심으로 그 다음에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보는 면접 어떤 스타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롯데캐피탈 보실 거잖아요. 그죠? 롯데캐피탈 면접 보실 거잖아요. 그럼 롯데가 어떤 면접을 보는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된다. 자 볼까요? 구조와 면접에 제가 준비 팁을 조금 드릴게요. 뭐냐면 회사는요. 여러분께 뭘 요구할 것 같으세요? 딱 면접 들어가면 직무 역량 보겠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조직 적응 및 조화 이런 걸 봐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면접장에 들어가서 아마 뻔한 질문들이 많이 여러 번 면접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직무 역량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조직 및 전화 및 적응 및 조화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거기서 꼭 나오는 게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기초 문제 세 번째죠. 프로젝트 위험을 소개해봐라. 아 너무 지겹죠 여러분. 아마 면접 여러 번 여러 번 보신 분들에게는 머리를 막 싸매실 거예요. 이 방송을 보면서 면접 프로젝트 경험 또야? 뭐 어쩔 수 없죠. 어느 회사 가더라도 비슷하죠. 그런데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럼 프로젝트 경험 소개하는데 꼭 뒤에 이제는 우리 꼬리 질문이라고 그러죠. 어려운 점은 없었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내가 이제 어려운 점 얘기합니다. 갈등이 있다고 했는데 갈등은 어떻게 얘기를 했니? 이렇게 물어보죠. 갈등 또 얘기해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죠. 뻔한 스토리죠. 이게 바로 구조화 면접의 기본적인 틀이죠. 너무 뻔한 그러니까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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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사실 구조화 면접은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거죠. 이거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경험을 중심으로 해라. 경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서소에 이제는 자기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스토리를 남깁니다. 자기 소개를 하죠. 그럼 면접관 가서 아마 자기소개서 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구조화 면접에 있던 기본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답변을 중심으로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질문이 계속 들어가는데 구조화 면접의 특징은요. 절대 거짓말을 하면 뭐야? 이게 다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아까 나왔잖아요.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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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을 못 쳐요. 거짓말을 치면 다 알거든요. 왜냐하면 꼬리에 꼬리에 질문을 물기 때문에 이미 또 질문도 정해져 있고 고도하게 짜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경험을 중심으로 말하는데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 경험을 중심으로 뭐해라? 질문 얘기하는 CER이라든지 SER 기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롯데캐피탈 분명히 이거 준비하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먼저 볼까요? CER이 뭔지 뭐해요? 도전 상황 행동 결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 경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면접 들어갈 때 예상되는 면접에 대한 답변을 이 세 가지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직면한 도전 상황에 놓여있을 때 그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했느냐 어떤 결과를 또 냈느냐 이해되세요? 내 어떤 스토리를 얘기할 때 야 나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내가 이것을 어떤 행동을 했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한꺼번에 얘기하지 말고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어떤 상황이 있었니? 그 다음에 뭐야? 또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결과를 냈어? 이렇게 이미 구조화된 면접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뭐해라?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하고 들어가라 그래서 뭐예요? 지문이 나올 때마다 딱 CAR 형식으로 딱 얘기하는 겁니다. SAR도 비슷해요. 뭐냐면 이제는 시추에이션이죠. 상황 상황, 행동, 결과 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CAR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이걸 조금 변형해서 SAR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같은 내용이고요. 예상되는 다양한 질문과 연결되는 경험을 기록을 하고요. 그 경험을 뭐예요? SAR, CAR 방법대로 구조화시켜서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게 롯데 캐피탈뿐만 아니라 여러분 롯데 금융 계열사가 뭐 있어요? 롯데 손해보험 있죠? 롯데 카드 있죠? 롯데 캐피탈 있죠? 롯데를 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구조화 면접 방법입니다. 그럼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당연히. 자, S-T-A-R 또는 S-O-A-R이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상황, 그렇죠? 과제를 놓고요. 행동 결과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를 설정해야 되고요. 그렇죠? 상황에 놓여졌을 때 내가 이거 문제를 파악하고 이걸 핵심 과제를 설정해서 뭐예요? 행동해야 되겠죠.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결과를 도출하는 이런 방법이 뭐다? S-T-A-R이다. 매우 중요하죠. 자기의 상황, 자기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소서에 어떤 경험을 늦습니다. 그럼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구조화 면접 방식으로 이미 짜여진 틀대로 물어봤을 때 이런 형식으로 분명히 물어보거든요. 야, 어떤 상황이 있었어? 그래서 너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했고 어떤 결과를 냈어? 이렇게 물어보고요. 또 하나니. 상황과 장애물과 행동과 결과 순으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얘기예요? 직면한 상황이 있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장애물을 파악하는 거죠. 우리가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어떤 기법인데 먼저 뭐예요?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파악했을 때 항상 뭐야? 문제점 해결점. 그러니까 문제점들이 나타나죠. 장애물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고 이해되세요? 이렇게 구조화 면접은요. 우리가 준비를 하실 때 이러한 STAR이라든지 SOAR 방식대로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어떤 예상되는 질문의 답변들을 이런 형식으로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런 겁니다. CAR 같은 경우는 뭐예요? T, 뭐예요? 챌린지잖아요. 말 그대로 도전 상황 같은 경우는요. 이 세 가지 방법은 뭐냐면 세 단계는 뭐냐면 굉장히 임팩트예요. 사실. 아까 보시면은 뭐야? 네 단계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좀 장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상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있었던 과제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사실 이 3단계 같은 경우에는요. 매우 임팩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건데 기본적으로 CAR 또는 그 SAR 기법으로 해서 여러분의 스토리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자소서였을 때도 질문을 유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미리 미리 스토리별로 준비를 하셔라. 중요한 거는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몇 가지 상황을 놓고요. 또한 몇 가지 예상되는 질문을 놓고 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 여러분 일기 쓰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기 쓰신 분들이 면도도 잘 봐요. 사실. 왜냐하면 자기가 얘기할 거를 논리정연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롯데캐피탈을 얘기할 때 항상 CAR, SAR 아시겠죠. 또 STAR, SOAR 이런 형식으로 준비를 꼭 해보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받아요. 교수님 제가요. 이제 롯데캐피탈이라든지 롯데금융회사에 대한 조금 면접이라든지 자소서를 쓰는데 좋은 팁이 없을까요? 물어보는데요. 롯데는요. 기본적으로 유통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롯데 호텔도 있고 롯데 지주회사 밑에 여러 가지 계열사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통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유통과 맞물려서 기업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얘기예요? 신세기과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롯데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그다음에 오너리스크가 최근까지 있었다가 이제는 오너리스크가 없어졌죠. 그리고 오너리스크가 없어진 다음에 롯데에서 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옴니처널 이런 거 굉장히 밀었었죠. 옴니처널. 그런데 요즘에는 큐레이션 서비스 이런 것도 굉장히 뭐랄까 롯데 그룹 안에서 굉장히 화두로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롯데에서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화두 이슈들을 이런 롯데 캐피탈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맥랑이기 때문에 같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롯데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옛날에는 유통구도를 본다면 옴니처널이었다면 요즘에는 말 그대로 큐레이션 서비스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 서비스 내가 가지고 있는 유통용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서비스들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롯데 캐피탈도 가지고 있는 기업 분석 해드렸잖아요. 롯데 캐피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 분야와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맞물려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그런 방법론 쪽으로 뭐다? 금방 얘기해드렸던 구조화 방법, 구조화 면접 방식으로 준비를 하셔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롯데 캐피탈은요. 사실 많은 정보가 뒤져보시면 많은 정보가 나와요. 사실 인터넷 보면 나오는데 하지만 뭐냐. 너무나 비정확한 정보들이 많고요. 무엇보다 얘기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사업 개요, 그 다음에 롯데 캐피탈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슈들, 그 이슈들과 맞물려서 어떻게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지 기출면접, 그 다음에 기출면접을 통해서 또한 면접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이야기를 구조화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이론적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실무적인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이대로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희망하는 롯데 캐피탈의 입사에 꼭 성공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롯데 캐피탈에서 알아봤습니다. 롯데 캐피탈은요. 롯데 그룹의 주요 어떤 금융자회사 바로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롯데캐피탈 이렇게 세 개의사잖아요. 보통은 입사 아니면 취업시장은요. 채용시장은요. 같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준비를 잘 하셔서 이렇게 롯데 그룹, 여러분 정말 희망하는 롯데 그룹의 일원이 되시기를 희망해보겠고요. 다시 한번 또 강조해드립니다. 롯데 그룹은 롯데 캐피탈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구조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조화 면접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면접장에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희망하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꼭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구조화 면접에 맞게끔 준비를 해보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권유해드리겠습니다.